태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태진에 함께해 주시면 지연하고 정받았네 에에에에에에 유석열 바람 이제 같은 세상 건물은 이 나라 나는 바로 잡아야 하겠다 자, 그룹으로 그 나라야 너희 나라야 너흰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품풀고 사살을 만날 거야 너희도는 아니야 구하고 외쳐보리러 가겠습니다. 군음악, 박재, 대통령, 윤석열은 중간 조작법, 김관일은 민주당은 끝의 세력인지도 몰라 깨끗한 측은 혼자 다 하면서 개혁은 제대로 이뤄놓은 게 하나 없지 군음악, 박재, 대통령, 윤석열은 태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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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조작법, 김관일은 구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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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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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신경 끌고 본래!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 번 3초 동안 함성 시작 여러분들 어제도 대구를 이렇게 행진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습니까? 윤석열 퇴진이 될 것 같습니까? 무능하고 범죄자인 그들을 빨리 퇴진시켜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 되길 원하시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부리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구락했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과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